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이사야 56장에서 59장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놀라운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남유다는 그 사명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절하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생활은 절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예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남유다 지도자들의 잘못과 남유다 사회의 죄악들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니우치며 자복하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56장에서 5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2일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룍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객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실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쇄악하여 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하다 평강이 있을지하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호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호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비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밀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오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업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두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왁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원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루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56장에서 5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수월 시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날이 다가오니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이를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본인 안식이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국 직후 가장 먼저 안식이를 지키게 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훈련을 시키셨듯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하시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온 세상 만민에게 열려있다고 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 정의는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직접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신명기에서 지목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마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해 책망하시며 특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파수꾼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게으름과 탐욕이 가득하고 타락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데 특히 몰렉을 숭배한 죄에 대해 크게 책망하십니다 아스 왕이 나서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남유다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믄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뉘우치며 자복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획성들을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참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책망의 소리를 크게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급히 서둘러 회개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종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이웃과 다투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의 행동을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진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지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순도 높은 경건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주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와 아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받는 처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여 주가 주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남유다의 피흘림과 거짓을 말한 죄 불의한 재판을 일삼은 죄 악을 도모하고 모의한 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과 별개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극류를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창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dropped the 5-hément part at 16,000 feet And they're always slaves They banding fighters THR карman přibad Luck In Ali… Jeans